1, 2, 3, 매국과 안녕하세요. 드림캐쳐입니다. 네, 여러분. 내일 드디어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개방을 합니다. 전 세계의 시선이 강호도 평창으로 보이는 만큼 또 저희 드림캐쳐가 강호도 홍보대사잖아요. 그래서 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한 마음으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열리는 패럴림픽에도 저희가 많은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민 여러분들께 힘을 드리기 위해 고된 훈련도 서순치 않은 우리 선수 여러분들. 여러분께서 핏땀 흘리신 만큼 부상 없이 꼭 좋은 결과 얻기를 바랍니다. 저희 드림캐쳐가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응원할게요. 네, 평창 동계올림픽 패럴림픽 화이팅! 대한민국 선수단 여러분 화이팅! 네, 지금까지 저희는 드림캐쳐였습니다. 안녕!